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안리필 음식점은 서울시 광진구 자연동에 위치한 엉터리 생고기 건대역점입니다. 엉터리 생고기는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건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매장 입구로 들어서면 테이블이 피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셀프 코너는 매장 안쪽에 고기 리필은 매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매장 입구에 있어서 고기 리필은 매장 입구에 위치하지 않게 저의bes이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1인당 11,000원으로 공기밥은 인원수만큼 주문 시 무제한 제공됩니다. 부메뉴로 육회, 냉면, 버섯 무듬, 계란찜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매장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겹살이 생각난다면 엉터리 생고기를 한 끼 부탁해 해서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